형 여자만나러 갈 때 바로 가지? 아니 뭐 안 바르는데? 첫인상이잖아 이제 처음 내 알 보여주는 거잖아 세수하고 와 뭐 갑자기? 아니 하고 와봐 내가 나도 준비해놓을 테니까 나 이거 안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나도 최근 부쳤었거든? 이거 발라봐 졸나 좋아 이건 뭔데? 어니언 겔크림인데 일단 발라봐 그냥 바르면 되는 거야? 이렇게? 응 그치 그치 구석구석 무슨 냄새나? 그냥 화장품 좋은 냄새나? 이게 정량파 추출물 71%나 들어가는 거 같아 아 이거 양파라고? 응 뭐 양파 냄새 하나도 안 나는데? 그치? 그리고 이거 저 아침저녁으로 그냥 말 거 없이 데일리 크림으로 바른데 아 그냥 로션 바르듯이? 형처럼 저 잡티나 김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 써야 돼 나는 여드름 흉터 치료한다고 써 아니 근데 화장하라며 화장하는데 이거 발라도 되는 거야? 이거는 화장하기 전에 발라도 안 밀려 안 밀린다는 게 뭔 말이야? 봐봐 자 밀리지 밀리지 밀려 안 밀려 대답을 해 밀려 안 밀려 밀리지? 자 여기 발랐지 잘 발랐어? 그래? 안 밀리지 안 밀리지 안 밀리지 안 밀리지 안 밀리잖아 밀리는 거 봤잖아 고개가 밀리는 거지 피부는 버티잖아 안 밀려요 안 밀려요 이러잖아 아 그래? 지금 그냥 보기에도 졸라 촉촉해 응 자 이제 걷다가 이거 발라봐 뭐 그냥 형 이제 나 봐봐 좋다 아 형 여기 좀 뭉쳤어 더 발라?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이거 이거 뭔데? 어니언 토너 패드 아우 그냥 한 장 줘 또 반을 또 갈라 또 이게 졸라 두꺼워가지고 두 번씩 쓸 수 있어 원래 갈라 쓰는 거야? 어 써 어 거의 볼 눈 어 거기 그쪽에 야 이거 뚜껑 닫아라 이거 건조이 생각해 아이 안 밀라 졸라 촉촉해 촉촉해 에센스 봐 이거 어? 별로 많아 아우 씨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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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번에 철렁탕 먹을 때 깍두기 있지 어 그냥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 항상 젖어있어 에센스 졸라 때려봐 깍두기 국물 느낌 어 안 말라 약간 건조한 깍두기 맛없잖아 지금 형이 그래 여기가 저 건조한 깍두기 어 여기가 촉촉한 깍두기야 맛있는 깍두기가 돼야지 근데 이거 먹으면 어디서 사요? 좋은 거 같은데 시장 같은 데 가면 있는 거야? 올리브영 가면 있어 이거 두 개 다 뭔 시장이야 엠지를 모르네 시장에 가면 떡볶이도 있고 올리브영 가면 어니 형 겟크림 어니 넌 뚜바이크림 아 이름이 좀 빡세 그러니까 겟크림 토너크림 이것만 기억하면 되잖아 지금 봐 형의 형 피부 봐 어때 여기가 좀 빠딱빠딱거리네 그래 잡티가 약간 안 보이는 느낌 여기서 수정만 어 이렇게 해주고 내가 볼 땐 그냥 이대로 고 해도 될 거 같은데 바로 고? 어 프로포즈? 사랑합니다? 바로 그렇게 하진 말고 웨딩? 아니 아니 좀 진정하고 우연인척 왔는데 와 소환이 왔어 이렇게 그냥 번호만 따는 그런 번호 안 주면 지금 이대로 가면 안 줄 수가 없어 아 그래? 나라도 줘 나 물로 간다 물어 형 기다려 가글 한 번 하고 가 똥내는 아직 나니까 한 번 하고 가 아 그래? 그럼 이거를 좀 먹을까 형? 좋은 향 나는데? 어 아까 반으로 가려는 거 있으니까 이거 먹어 먹어 무쌈 느낌 형이 먹는데 먹어 먹어 먹어야 끝나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